자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알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우리 오그라인도님 오셨고요 저희가 또 첫 번째 저희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는 시간인데 오그라인도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 어떤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알해요 초쩍해요 리알초쩍 001 편의점 정장 오그라인도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위로 보이면 여기 보이세요 리을 이응 치읓 치읓이라고 써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분 계신가요 어? 돼요? 리알초쩍 네 맞습니다 리알초쩍 정답 여기 맞춰주신 분께 우리 바로 선물 바로바로 드릴게요 우리 여기 스태프분들께서 바로바로 갖다 주실 거예요 하나하나 아니 오그라인은 리알초쩍 이번에 또 모델이 되셨고 여기 이제 점장이 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뻐요 영감이에요 네 아니 근데 한국어를 너무 잘하세요 아니 아직 몰랐어요 가르쳐주세요 아 제가요? 아니 저는 오그라인은 울태나서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아 그래요? 전 지금까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? 네 오늘 처음 알았는데 한국어를 너무 잘하셔서 한국어를 어떻게 특별히 공부를 하셨나요 어디서? 남자랑 놀라서 배웠어요 남자랑 놀면서 배우셨어요? 하하하하 전혀 저희 대본이 필요 없겠네요 네 대본대로 가지 않는 느낌이어서 자 그러면 우리 또 한 번 리얼 촉촉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리을 리을 치으치으 세트 또 다시 한 번 외쳐주시고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리얼 촉촉 말고 조금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가요? 외쳐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촉촉 나왔고요 또 레알 촉촉 레알 촉촉 있습니다 아 여기도 정답 네 저희가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 경품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또 젤리부터 시작해서요 러브젤 콘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받아보실 수 있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먼저 모든 퀴즈에 앞서서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네 콘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요? 네 조금 알고 있어요 네 조금 알고 있는 분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네 그 에.. 또 네 알아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어도 아 일본어로 할게요 네 통역해주세요 네 통역하신 분 어디 계시죠? 서울이 있어요 아 제가 할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한 번 들어볼게요 아 아 장경한든 안한든 네 네 네 네 네 네 일단 리얼해요 아 리얼합니다 네 우리 윤현님 말씀대로 실제로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진짜 사용한 듯 안한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 네 그리고 촉촉해요 아 촉촉해요 네 여자한테는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네 무슨 뜻이 알죠? 네 자 표정은 지금 다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시는데 아프면 네 아프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촉촉하다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안정하다 안정하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전성 테스트를 저희가 직접 인체적용 실험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직접 불어볼게요 그래서 자 만약에 여기서 뽑히시는 분은 저희가 다섯 분 앞으로 모셔서 테스트를 해서 터지면 탈락입니다 오오 근데 만약에 제일 크게 부르신 분에게 저희가 윤현님과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 오오 자 그리고 리얼 촉촉 4종 세트까지 같이 드릴게요 오오 자 그럼 이쪽 앞으로 모실게요 다섯 분 선착순으로 오시면 왼손 왼손